이 집으로 갈게요 간신받으셨네 너무 멋있어요 양쪽에 이 파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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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에로 만났습니다 환생에서 이 파랗게 이 파랗게 이 파랗게 네 안녕하세요 로얄 로더에서 한태우 역할 맡은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작품이고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의 촬영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좀 못 사세요 아 네 우리 작품 일단 여기 주무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데를 구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 집으로 갈게요 너무 따뜻하게 입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어 누군가 일단 주머니에 넣는긴 해야 될 거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로얄 로더에서 강인하 역을 맡은 이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긴장을 많이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뜨겁게 불태웠다 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인하 선배랑 혜원 선배랑 되게 빠른 시간에 친해진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나이대가 비슷한 것 같아서 저희끼리 재미있게 앞으로 많이 만들어갈 것 같고요 재욱 배우도 그렇고 수주 배우도 그렇고 이번 작품 하면서 처음 이렇게 호흡을 맞춰보게 됐는데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데 그런 저를 이끌어준 홍수주 누나 그리고 우리 재욱이 너무 고마워요 관심 받으실까요? 사과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로얄 로더에서 나혜원 역할을 맡은 홍수주입니다 첫 촬영할 때 진짜 딱 날씨도 좋고 벚꽃도 피고 이래서 즐겁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커피가? 진짜 뭐해서? 다른 배우분들이 일단 성격이 다 너무 좋으시고 배려를 잘해주셔서 제가 되게 열심히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일은 저기 아니고 나혜원이야 이렇게 살짝 이쪽으로 돌아간다고 끝났어요 이제 데리러 왔을 때 그럼 계속 수고해요 어이가 없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얄 로더에서 강의주 역할을 맡은 최희진입니다 첫 촬영 전에 많이 긴장되고 많이 떨렸었는데 하고 나니까 엄청 홀가분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벚꽃과 함께 찍으니까 훨씬 더 설레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거야? 첫 호흡이 엄청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캐릭터들이 너무 찰부치여가지고 저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흥미 났던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얍참! 얍참! 맞췄어요 쎄게 한번 가볼까요? 멋있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옷이 없나 보이네 너무 옷이 없나 보이네 여러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신다면 오늘 재밌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 안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지 기대해 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로얄 로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